걸그룹 아이브가 12월 이후 4개월 만에 컴백 소식을 알렸다. 아이브는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두 번째 싱글 러브 다이브의 커밍순 이미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커밍순 이미지에는 푸른 편지 봉투와 함께 발매일시의 문구가 담겨 있어 아이브의 컴백을 기다려온 다이브를 더욱 설레게 했다. 아이브는 지난해 12월 1일 첫 번째 싱글 11으로 2021년 데뷔한 신인 그룹 중 가장 많은 초동 판매량을 기록하며 막강한 화력을 실감케 했다. 또한 지상파 3사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고 각종 음악방송을 휩쓸며 13관왕이라는 기엄을 토했다. 아이브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미국 빌보드와 스포티파이, 유튜브 뮤직, 빌보드 재팬 등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 호성적을 거뒀다. 이처럼 데뷔와 동시에 무서운 기세를 떨치고 있는 아이브는 4개월 만에 러브 다이브로 컴백을 확정하며 많은 팬들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